3막 22경 연쇄 3막 22경 연쇄 3막 22경 연쇄 5막 22경 연쇄 5막 22경 연쇄 6막 22경 연쇄 경상 중에 경상 경복궁 이 환바날로 보내고 있습니 송산 너는 왜 매일 이렇게 술만 먹니? 이 어미가 가슴이 아프다 아버님 일주일 밑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송산의 부 어린 송산은 영문도 모른 채 개머에게 학대를 받아가고 있습니 여기는 명을 속이 상한 송산은 의형제들과 대남부터 음죽하물을 제기고 있습니 이 또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딱히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잠깐 잊을 뿐이지요 사녀 제발 술 좀 그만 마셔 나도 인민어 메리타스 술 속에 진리가 있다 얼마나 괴로우면 마시겠다 아버님이 병두에 누워계신 마당에 내가 가문을 지켜줘야 하지만 난 솔직히 그럴 자신이 없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새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시니 미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직업도 없이 빈둥빈둥 거리니 죄책감도 있고 네 어때 새어머니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 사녀의 형은 무슨 말이야 내가 며칠 전에 상충당을 지나고 있는데 기모노를 입고 어떤 일본 남자를 만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인사하려고 가다가 뭔가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방해가 될까봐 지나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일본 남자가 야쿠자였어 무사시마 뭐? 아니 아니 이거 좀 수상한데 형 분명 이건 뭔가 개량이 있어 신사분들 어? 말씀 나누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무사시라는 야쿠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뭐해? 어? 어? 실은 제 고객입니다만 정의롭지 않은 일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아 아 아 아 우리가 성의를 구양하러 따른다 성상과 위성제들은 개망